3백이요 어? 어? 3백이요 3백? 어? 한 500초 정도만 들어가야 돼 3백이요 응? 진짜? 3백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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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지금 누구도 시켜주셔야 됩니다 뭐야 3백이요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특산냐고 저기요 줄줄 거 없네 아 예 3백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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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단공 안쳐? 저 젓갈을 사러 가 젓갈을 사러 가? 네 뭔 젓갈? 저 똑같이 하니까 젓갈을 사러 가야 된다고 야 젓갈 야 젓갈 야 젓갈다고? 한 명만 더 모아봐 어? 젓갈다고? 아 아 영환이 형 단공한테 치셨는데 어때요? 햇빛 때문에 잘 나와요? 어차피 그 햇빛 때문에 보이는 건 잘 안보여도 그래서 나오는 건 잘 나와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 저한테 한 번 배웠냐고 이거 찍어서 팀길에 걷는 거예요? 어 저희가 그 펜디에? 저희 팀 자체에서 유튜브 운영하고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편집해갖고 저희가 올리고 아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편집해서 말고 하여튼 영상 안좋쳐야지 저희도 유튜브 구독을 하하하하 끝까지 또 보고 배워야지 아 지금 큰 열렸다 그러면 저걸 해야죠 하늘에서 쏘는거 아 뭐 저희가 드론으로 네 500만원짜리 있잖아 그거 조종사도 있어야 돼갖고 아 드론 말고 아 그런게 있나요? 네 있죠 500만원짜리 위에서 지미집이라고 하는거 지미집같은거 그냥 이렇게 쏘는게 있거든 제가 막 그정도로 치자하고 싶진 않나요? 근데 확실히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? 네 이거랑 아 신기하네요 그거 유선주팀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그 대세같은거 밑에서 찍고 카메라 위에 있어서 다 들어오게 음 아깝잖아요 야 그 하나에 천장 천장인가? 아니 천장 젊은신치 그니까 나 20리터 하나 해봤자 딱 하루도 하나 나오는데 어? 야 왜 지금 안나왔냐 그정도 인마 처음에 아빠한테 이게 죽어? 뭐하는거 같은데? 뭐하는거 아 아 아빠 왜 이렇게 무슨 일 있었어? 안밀었는데 소마에가 못틀리니까 근데 형이 왜냐면 형이 올 때 무서워 아치깐짠 인물이 무서워 미약거리 아니 그전에 예전에 수비한테 이거 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싸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뒤에서 밀더라고 근데 내가 안밀렸거든 근데 자기가 막 뭐라고 하는거야 내 얼굴 봤잖아 그래 뭔지 알았고 넘어가는거고 우리가 뒤에서 아무것도 못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아니 그니까 형이 없었는데 어 내가 뭘 하지도 않았어 아 아 자 풀블레이 도와해주자 오케이 너무 싫은거 아니야 내가 뭐랬는데 다 지나갔는데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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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아유 알았다 아유 아유 형이 내 생각 그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 형 형 형 형 형 여러분 오빠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내 얼굴 탈까봐 그게 걱정이지 잘할거같아 잘할거같아 오우 쉣 나가줘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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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질러줘야돼 시바 또 몰라 해보면 몰라 또 오버 오버 탈까봐 야자 가 야자 언젠가 야자 아 아 아멘 1, 2, 3, 2, 3, 1 강아지 안 돼! 도와! 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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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도와줄게! 도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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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끝까지 해! 시야! 도와! 도와! canned 자격아 도와! anti 강아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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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문 오오 종문 오오 오오 종문 종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10분 찍었어. 서찬히 다치면 큰일인데 이거? 야 쟤 왜 이렇게 위험하게 찼냐? 저거 좀 다칠 것 같았는데 절대. 저거 못 일어났는데? 거참 교체해야 돼? 거참 교체해야 돼? 거참 교체해야 돼? 저거 그러면? 그럴 수 있나 보네. 저러면 뛰어. 멀쩡하네. 저거 좀 더 올리지 못했으면 귀엽다. 나 옛날에 그랬어. 누나 정답까지만 해도 나 그랬어. 오케이 잠시만요 어, 좋았는데 방금? 방금 좋았는데? 왜? 괜찮아? 상민아, 니 내리고 승혁이랑 올려 괜찮아? 전 아파, 소기가 발목을 보다, 테이핑 면 아프다 했고 그랬잖아 테이핑 면, 면 아프다 했고 그랬어 테이핑 면 아프어? 아, 여기 위에 앉아서 다 가래? 나이스, 나이스 나 진짜, 장 다 와가지고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먼저 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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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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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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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링크 왼쪽! 왼쪽! 아이고 나와나와나와나 어휴